공격적인 모습을 보인다. 콩목수기 그리고 머리치기 자, 이어서 전남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다.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다. 방식도 상대한테 김현진 선수는 네. 선수위의 박동철 최완과 교수이죠. 교수이고 지난 14회 브라질 여자분 감독을 여전히 백지의 비밀으로서는 조선제압으로 교직원으로 직업을 담고 있습니다. 전부 교직원을 진행하면 철판을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유 선수는 중단적으로 대로 유지하면서 정신으로 이런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80만 정도 되면 차트시 그렇게 항상 상대방이 상냥하고 있기 때문에 돌처럼 상대방이 들어오기가 어렵죠. 조선제압으로 움직여요. 조선제압으로 움직여요. 조선제압으로 조용히 이렇게 움직여요. 같은 이 마음은 아주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상대방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틈에는 자세의 틈이 있고, 마음의 틈이 있고, 기술의 틈이 있고, 이러한 틈을 노려서 언제든지 공격을 하고 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박동철 선수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김현진 선수는 리를 쫓아내야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틈만, 죽도만 나갔지 몸이 나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설사 격자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한판으로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검두에서는 한판의 유유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검, 기아, 몽, 팔이 일취가 되는 곳에 격자가 이루어져만 한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김현진 선수가 움직이니까 바쁜 걸서도 깜짝 놀라서 타이 올라갔죠. 그러므로 지금 틈을 노리로 직전을 해야만 한판을 딸 수가 있습니다. 끈질을 마찬가지로 이기 costs, 이루면서도 하는 이 두손을 파악하였습니다. 겨우시 탁탁 노리고 있다가 거리를 상당히 싹싹시 탁크 위지하면서 거리 시기를 어이! really strong 쓰레기 너무 싹탑탑 노리고 있다가 싸움이 그런 거리를 어떻게 하든지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의 손목에 이어서 머리치기 성공을 했는데 역시 몸이 들어간 것 같기 때문에 짧은 그런 타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머리치기 성공을 김현주 선수가 박성준 선수는 공격을 깔짝 놀라서 팔이 흐풀어졌어. 흐풀어진 틈을 타서 김현주 선수가 머리치기를 성공시켰습니다. 김현주 선수가 머리치기를 성공시켰습니다. 이 점을 어느 점을 맞춰받았지? 2대 1이기 때문에 누구든 한 칸을 타면 이 점이 끝난 칸이죠. 박성준 선수가 팔짓을 상대 목에 겨누고 있기 때문에 김현주 선수가 과감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선수가 박성준 선수는 팔짓을 의식하면 겨울수록 이 점을 safest call it 손님!